더불어민주당 박인동 전 인천시의원이 남동구청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전 의원은 23일 인천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시간 현장에서 발로 뛰며 구민들과 소통해온 만큼 다시 한번 남동구를 빛내고 싶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남동구청장에 도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구청이 주인이 되는 열린 행정실현, 보편적 보육폭지, 소래포구 활성화, 그리고 인천대공원과 소래습지생태공원을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6, 7대 남동구 의원을 지내고 제8대 인천시의원에 당선됐으며 선거 출마를 위해 23일 시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6, 7대 남동구 의원을 지내고 제8대 인천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